안녕하세요 찌롱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하시는데 유튜브 품질을 좋게 시청하시는데 선택을 해주셔야 하잖아요 보통 제 유튜브 채널인데요 설정한 상태로 시청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위에 점 세기가 있잖아요 보통 이거 누르시고 품질 부분에 제일 밑에 보면 이 파란색 글자 설정, 동영상 화질, 환경 설정 이 부분을 누르시고요 모바일 네트워크에서도 높은 화질 와이파이에서도 높은 화질 이렇게 누르시면 나중에 다시 설정을 계속해서 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이 돼서 설정이 됩니다 점 세 개 누르시고 고급 1080P로 돼 있죠 조금 더 편하게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좋은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